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도로에서 이런 일 정말 위험한데요. 이제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쇠막대기가 날아왔다고요. 지난 11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한 국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송지호 관망타워 인근에서 5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 앞 유리가 반대편 차선에서 날아온 쇠막대기에 맞아 파손됐습니다. 사고를 당한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.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자체 관제센터에 협조를 받아 CCTV를 분석했고 반대 차선에서 쇠막대기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를 확인했습니다. 트럭 운전자인 60대 B 씨는 당시 고추농사용 쇠막대기를 트럭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만큼 보험 처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